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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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레드 라이징 드래곤! 레드 라이징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똑똑히 보도록!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귀노 몬스터! 레드 레조네이터! 레드 레조네이터의 효과 발동! 철대 강자의 상징!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천하를 호령하는 힘을 똑똑히 봐라! 싱크로 소환! 나의 본신! 레드 데먼즈 드래곤! 세상 명동! 산을 가르고 땅의 화염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라! 싱크로 소환! 연마룡 레드 데먼 베리얼! 마법카! 콜 레조네이터를 발동! 불타오른다! 내 영혼이! 차례를 마치지! 자, 공격해라! 내 차례다! 드로우! 폐에서! 빌드 마법 발동! 빌드 마법 발동! 나와라!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나는 몬스터를 특수 소환! 카드를 세트! 카드를 덮어두겠어! 난 이걸로 차례를 마치겠어! 자, 내 차례다! 드로우! 계속 속공 마법 발동! 분명 와일드 와인드의 몬스터 효과! 흠, 몬스터를 일반 소환! 흠, 몬스터를 일반 소환! 레드벨벨벨벨벨벨벨벨! 레드벨벨벨 드래곤의 공격! 앱솔루트 파워포스! 레드벨벨벨벨벨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데몬 메테오! 비닐 켜! 바이렉트 공격! 이 순간! 리버스 카드 오픈! 속공 마법 발동! 레드벨벨벨벨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차례를 마치지! 자, 공격해라! 내 차례다! 드로우! 힐드 마법 발동! 빼있는 레드 가드너를 묘지로 보내고 효과를 발동시킨다! 이번 차례에서 내 빌드에 있는 몬스터는 상대의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아! 나와라!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나타나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를 융합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약속합니다. 친구하고... 이 들끓는 영혼이 닿을 때까지 나는 싸운다! 나의 영혼이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덤비도록 내 영혼을 꺾을 수 있다면 말이지! 네가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전술로 공격해보시지! 듀얼! 자, 내 차례다! 듀노 몬스터! 레드 레조네이터! 레드 레조네이터의 효과 발동! 레드 울프의 효과 발동! 이 카드를 패에서 특수 소환한다! 나와라! 레드 울프! 나와라! 레드 가드너! 붉은 영이여! 연마를 불러 깨워 길을 비추어라! 싱크로 소환! 나와라! 레드 라이징 드래곤! 레드 라이징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듀노 몬스터! 레드 레조네이터! 레드 레조네이터의 효과 발동! 카드를 덮어두겠다! 똑똑히 보도록!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차례를 마치지! 자, 공격해라! 간다! 내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시중의 패에서! 지속 마법 발동! 부탁한다! 몬스터를 공격 패시로 소환! 내 차례는 끝이야! 자, 내 차례다! 로우! 바보 칸! 폴 레조네이터를 발동! 류노 몬스터! 레드 레조네이터! 밤에 흩날리는 저 아름다운 날개를 봐라! 싱크로 소환! 달아올라라! 스타더스트 드래곤! 몬스터 효과 발동! 배틀! 스타더스트 드래곤이! 공격하라!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 몬스터 효과 발동! 들이켜! 다이렉트 공격! 기다리고 있었다! 몬스터 효과 발동! 스타더스트 드래곤을 마치지! 자, 공격해라! 간다! 내 차례야! 카드를 뽑겠어! 수중의 패소! 필드 마법 발동! 필드 마법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내 차례는 끝이야! 자, 내 차례다! 드로우! 지금이야! 몬스터 효과 발동! 부탁한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그거야! 몬스터 효과 발동!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를 봐라! 카드를 어퍼놓지! 배틀! 받아라! 다이렉트 공격!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가 발동! 구하라라! 달아올라라! 스타더스트 드래곤! 카드를 마치겠다! 더 이상 니녀석 앞에 기련없다! 그만 포기해! 난 지지 않아! 내 차례다! 이 카드에 모든 걸 걸겠어! 드로우한다! 몬스터 효과 발동! 간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를 봐라!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가 발동!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가 발동!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몬스터로 공격! 이 녀석의 수법은 간파했다! 버퍼든 카드 오픈! 속공 마법 발동!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다! 월하라! 날아올라라! 스타더스트 드래곤! 차례를 넘기겠어!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을걸? 내 차례다! 드로우! 지금이야! 몬스터 효과 발동! 지금이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 그거야! 몬스터 효과 발동! 스타더스트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를 봐라! 그거야! 몬스터 효과 발동! 좋아! 몬스터를 특수 소환! 기다리고 있었다! 몬스터 효과 발동! 빼소! 속공 마법 발동! 배틀! 이것이야말로 압도적인 절대강제의 극음이다! 다이렉트 공격! 흠... 니가 이겼어. 킹이 될 자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낫다! 이 잭 아틀러스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전부 날려버리겠다! 그 도전 기꺼이 받아주마! 6월! 나의 턴! 보여주마!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카드를 덮어두겠다! 카드를 셋! 카드를 덮어두겠다! 보여보거라! 너의 힘을! 턴 엔드다! 가차 없이 간다! 내 차례다! 드로우! 패스! 속공 마법 발동! 드론 몬스터! 레드 레조네이터! 레드 레조네이터의 효과 발동! 소용없다! 리버스 카드 오픈! 지속 함정 발동! 레드 울프의 효과 발동! 이 카드를 패스와 특수 소환한다! 나와라! 레드 울프! 힘으로 누르는 싸움 방식! 이것밖에 없어! 절대강자의 상징!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천하를 호령하는 힘을 똑똑히 봐라! 싱크로 소환! 나의 본신! 레드데먼즈 드래곤! 배틀이다! 레드데먼즈 드래곤의 공격! 앱솔루트 파워포스! 메이로움! 레드데먼즈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때를 마치겠다! 더 이상 이 녀석 앞에 길은 없다! 그만 포기해! 진정한 싸움! 이제부터다! 나의 턴! 빼앗은 영혼은 힘을! 그 원한을 짊어지고 힘으로 바꿔라! 더욱 등장하라!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리버스 카드 오픈! 함정 발동! 패에 있는 레드 가드너를 묘지로 보내고 효과를 발동시킨다! 이번 자리에서 내 빌드에 있는 몬스터는 상대의 효과로는 파괴되지 않아! 퇴소! 마법 카드 발동! 등장하라! 융합 소환! 마법 카드 발동! 턴 엔드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을걸? 내 차례다! 드로우! 불타오른다! 내 영혼이! 나와라! 몬스터를 일반 소환! 와라! 국내왕 와일드 와인드! 붉은 영이여! 연마를 불러 깨워 길을 비추어라! 싱크로 소환! 나와라! 레드라이징 드래곤! 레드라이징 드래곤의 몬스터 효과! 덤벼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에스테이! 받아라! 바이렉스 공격! 하지만 마음속 어둠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킹이 될 자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나다! 영상은 뱅스가 갑옷 가사 길 tr일 padre 트 누나 오토 이 무 Zero mat 있었